세월호 사고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발표를 받아쓰거나 허황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언론이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 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고, SNS에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기존의 SNS가 아니라 청와대의 자유게시판이 새로운 공론의 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장애가 발생할 만큼 방문자가 급증했고, 대통령의 책임을 모르며 하야까지 요구한 특정 게시글의 조회수는 50만 번을 넘겼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실종, 사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사고. 언론들은 이 대형 사고 앞에서도 속보, 취재 경쟁에 몰두하며 부정확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사고 초기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은 불신을 누적시켜왔습니다. 특히 국민TV 등의 보도대로 첫날과 둘째날 수준구조작업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언론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론회장이 됐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SNS가 언론을 대신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순입니다. 1위는 앵무새로 전락한 주류 언론들을 비판하는 트윗글이 차지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열흘째. 믿기지 않지만 모두 다른 방송사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똑같이 비췄고, 해당 트윗은 4,500번 가까이 리트윗됐습니다. 이외에도 10위권에 포함된 트윗글 가운데 8개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SNS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대선 당시 기승을 부렸던 이른바 십자구 날바단이 활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박영선 세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서로 다른 다수의 개정을 통해 동시에 유포됐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청와대의 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계가 적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등은 물론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까지 나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게재하거나 다른 부처가 올린 해명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 자유게시판이 공론장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인 지난 15일에는 111건, 14일 81건, 13일 62건의 글이 올라왔던 이 게시판에는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무려 약 850건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정오 무렵, 세월호와 관련된 첫 번째 글이 해당 게시판에 올라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성된 글은 모두 5천여 건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세월호와 무관한 글들도 있지만 사고 이전보다 최소 3배 이상 게시 글 수가 증가했습니다. 스마는 글들 가운데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작성된 해당 글은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강한 주장이 담겨 있지만 하야를 주장하는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처음 올렸던 이가 스스로 삭제하고 원래 글 쓴 이가 직접 게시하는 과정에서 외압에 의한 삭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최초 게시 후 하루 동안 52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오늘 저녁 다시 게시된 뒤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